한글자막 by 한효정 상무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언니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편이 될 것 같으세요 이정규씨 글쎄요 눈은숨만 치지 않는다면 다른 여자들한테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 되지 않을까 이 커플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쿨한 부부에요 굉장히 화끈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밤 잘 보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드라마 찍으시느라 오늘 잘 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행복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